안녕하세요. 진무아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괴산동 경인교대역 도보 2분거리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초역세권의 현장입니다. 초역세권의 3룸을 파격할인분양동에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주차장이구요. 주차는 1대1로 주차할 수 있게끔 잘 시공된 현장입니다. 3룸 내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바닥 이끌엄 반지탈이 시공이 되어있구요. 신발장은 키 큰 장으로 3칸이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중무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넓게 시공이 되어있구요. 내부 바닥은 강하마루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거실의 폭은 3m75가 나오고 있구요. 창문의 향은 경남향으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있구요. 앞집과의 동강거리가 있어서 조망이 좋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인데요. 주방은 일자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수납공간이 상당히 많구요. 가스레인지 상품폭탑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사각 싱크볼 대형으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정가운데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냉장고는 2대 배치 가능하구요. 큰방 사이즈 3m32, 3m27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한자 반 장롱 들어갈 수 있구요. 부부역실입니다. 부부역실도 상당히 크게 시공이 되어있는데요. 사각 세면대와 특대형 양병기가 잘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있구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구요. 두 번째 방 사이즈 2m73, 2m65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까지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구요. 세 번째 방입니다. 2m70, 2m73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 또한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 만한 사이즈구요. 그 안쪽에 한평 반정도 되는 가용도실이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보일러는 경동나비엔 1등급으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세탁기를 연결할 수 있는 수전도 잘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미끄러운 밤지 타일로 베이지색으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사각 세면대 대형으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치마형 양병기 특대형으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확보가 되어있구요. 대형 슬라이딩 수납장이 잘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이 현장은 경인교대역 도보 2분이면 충분하구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실과 방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현장입니다. 시장은 도보로 1분이면 충분하구요. 괴산동이나 작전동에서 초역세권의 쓰리 룸을 찾는다면 이 현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할인해드리고 있구요.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구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